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보통 믿는다고 할 때 미래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됐다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 받게 된다 이 말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그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것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이에요 믿음이란 앞으로 받을 것을 미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구한 시점에 지금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야 그래야 너의 것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순간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어요 구원 받은 것의 결과로써 미래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으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뤄진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은 걸로 우리가 믿고 있죠 지금 천국에 있진 않지만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미래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천국에 당도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미 된 것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미 치유됐다라고 취합니다 나의 건강이 이미 치유되었다 나는 이미 부여해졌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재정을 바라보고 봅니다 나의 교회의 성장 또는 사업체의 발전이 이미 됐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왜 아직도 저렇게 안 되지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죠 택배 받을 때 아직 안 오면 엄청나게 짜증나죠 언제 오는 거야 하지만 올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관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아직 안 받았는데 왜 받은 줄로 믿어야 하나요 우리의 시간 관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죠 근데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과거 시제로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미래에 동시적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관념은 우리의 시간 관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노스입니다 과거 현재가 구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만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